돌봄 SOS로 고독사 예방과 코로나19 복지 공백 매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봄 SOS 센터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식사를 챙기기 힘든 만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 등의 일시 제가, 식사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가사, 간병, 식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돌봄 SOS 센터 사업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코로나19 복지 공백 매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돌봄 SOS 센터는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부양 의무 약화 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민들을 신속하게 파악해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 돌봄 SOS 센터